안녕하세요 bc 입니다 요게 뭐냐 이라이트 미니 led 미니 어 모델 번호가 yl xd 09 yl 이란 제품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 사람 지나가면은 동작 센서 센서 등 이예서 등 그러니까 현관에 많이 설치하는 그런 등입니다 아 이걸 왜 사냐 현관에 그 달려고 그렇게 샀습니다 나중에 달아보고 영상 또 올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